내가 잘 살아왔구나 잘 해왔구나 싶은 순간은 언제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최근에는 그거였어요 이용기는 군대 갔다와서 노래가 더 늘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실 때 그래도 열심히 잘 했나 보다 칭찬이 고래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것처럼 칭찬해주실 때 뭔가 재중이 형이 또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저녁하고 만났을 때 너는 진짜 목소리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가끔 형 뭐 하고 계실 때도 가끔 뜬금폰 문자로 노래 듣고 있다 이런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그럴 때 나 그래도 노래하길 잘했구나 최근에 저희가 연락을 했을 때 재밌는 게 있었어요 제가 홍기씨한테 계속 잘생겨주네 홍기씨 이렇게 보내니까 홍기씨가 아니에요 저건 그냥 사진빨일 뿐 지금은 다시 백돼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넌 백돼지여도 존잘이야 이렇게 보냈거든요 진짜 형이 이런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끔은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약간 이런 생각 할 때 있어요 아니에요 진심이예요 진짜로? 진심이예요 진심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감사합니다 이야 나는 이럴 때 이런 칭찬받을 때 그래도 잘 살았구나 관리도 잘해야 되겠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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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